어린이집에 자녀를 데리러 가서 잠시 유모차나 승용차를 두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방심한 틈을 노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집 근처를 빙빙 돕니다. 하원 시간에 맞춰 자녀를 데리러 온 엄마가 잠시 안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유모차에 있던 지갑을 들고 사라집니다. 지갑 안에는 상품권과 현금 수십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. 학부모가 자녀를 데리러 들어가는 찰날을 노린 절도인데 최근 이러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인근의 또 다른 어린이집. 자녀를 데리러 온 학부모가 차를 세워두고 들어가자 차 안에서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가 하면 짐을 나르려고 잠시 어린이집 앞에 차를 세워둔 교사도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. 엄마들이 차를 놓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해서 자리를 비우는 걸 알고는 한 거라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잠시 방심한 틈을 노린 절도범은 18살 최 모 군. 지난 넉 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일대를 노렸습니다. 경찰은 최군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